지난달 초 내리막길에 세워놓은 한 소형 버스에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굴러내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운전기사가 벽과 버스 사이에 끼었는데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 내리막길에 미니버스를 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몇 걸음이나 갔을까. 버스가 길 아래로 구르기 시작하고 당황한 운전자가 차로 달려갑니다. 버스는 담벼락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고 충돌 소리에 논란한 시민이 버스 주변을 살핍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급히 손짓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버스와 벽 사이 끼인 운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버스를 밀어 틈을 만든 사이 벽에 끼었던 운전자가 차에 올라 버스를 뒤로 물립니다. 내리막길에 세운 미니버스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끼인 운전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호흡이 불가능하시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작지만 따뜻한 관심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